이거 뭐 잘 뜯고 못 뜯고 없지? 귀여워. 소주밖에 안 따봤을 것 같은데. 아 진짜 좀 씻고 싶다. 그러니까요. 잠깐만. 네네네. 큰일 났습니다. 왜요? 뜯는 법을 모르셨어. 뜯는 법을 몰라. 창피당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알려달라고요. 어떡해. 창피당하게 생겼으니까 얼른 알려달래. 와인을 처음 따보라고요. 온도 챙겼다. 온도 챙겨 어때? 방금 못 챙겼어. 양치 같이 할래요? 잠시만요. 아 됐다. 이렇게 꽂아서 직각으로 해서 계속 돌려요. 안 돼. 밑에서. 우와. 아우 저 입구를 일단 껴야 돼. 아니야 아니야. 그걸 돌려 돌려. 어어어어. 그렇지 그렇지. 맞네. 다 넣고 지렛대. 다 넣고 지렛대. 오 하필 알아요? 당연하죠. 오. 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지렛대 지렛대. 한 번 더. 어. 벌스를 걸어. 네 그렇지. 아니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 빠졌다. 힘으로 뺐어. 힘으로. 깜짝 놀라. 나 바늘 뽀개진 줄 알았어요. 진짜로. 다 했다. 오빠. 괜찮아? 아 또 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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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땄어. 땄어 땄어? 오. 멋지네요. 기본이지. 기본이야? 아 재영씨 왜 이렇게 귀여워?